베이비보소 잉글리시의 제니예요. 오늘도 모음소리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모음은 몇 개가 있었는지 기억나나요? 맞아요. 다섯 개가 있었어요.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해요. A, E, I, O, U 이어서 단모음소리를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A는, E, E는, E, I는, E, O는, A, U는, O 소리가 나요. 장모음소리도 같이 얘기해 볼게요. 장모음은 알파벳 소리와 같은 소리가 난다고 했어요. A는, A, E는, E, I는, I, O는, O, U는, U 소리가 나요. 모음소리는 잊지 말고 꼭 기억해 두세요. 덩어리로 영어 단어를 읽는 연습을 해 보도록 할게요. 아이아, E가 같이 붙어 있는 덩어리 소리예요. 하나의 소리로 아이아 소리가 나요. 얼 소리는 어의 알 소리가 받침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굴려서 소리내주시면 돼요. 아이아 발음기어로는 이렇게 표기를 해요. 아이, 얼 참고용어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단어를 예를 들어볼게요. W는, U 아이, R, E는 하나의 덩어리 소리로 아이아 소리가 나요. 우와, 아는 같이 소리나서 와 이는 혼자 소리나서 이 얼도 혼자 소리나서 얼 어레르 소리는 알 소리를 내주세요. 와이얼 한 번에 읽으면 와이얼 와이얼 철사 또는 전선이라는 뜻이에요. 이번에는 O, R, E가 붙어 있네요. 하나의 덩어리 소리로 오얼 소리가 나요. 얼 소리는 어의 르 소리가 받침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굴려서 소리내주시면 돼요. 오얼 바른기어로는 이렇게 표기를 해요. 시가 거꾸로 된 바른기어의 소리는 오 소리와 어소리의 중간 소리가 나요. 보통은 오 라고 표기를 해요. 뒤에 점 두 개는 길게 소리내라는 뜻이에요. 참고용으로 알아두세요.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단어를 예를 들어볼게요. M은 무 소리가 나고 오얼 이는 하나의 소리로 오얼 소리가 나요. 무와 오는 같이 소리나서 모 모의 오 소리는 시가 거꾸로 된 바른기어의 소리로 길게 소리가 나요. 모 뒤에 점 두 개를 붙여서 길게 소리내는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얼은 혼자 소리나서 얼 어레르 소리는 알 소리를 내주세요. 모얼 한 번에 읽으면 모얼 모얼 더 많은 이라는 뜻이에요. I, R, E가 들어있는 단어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I, R, E는 하나의 덩어리 소리로 I, R 소리가 나요. 첫 번째 단어 F는 F I, R, E는 하나의 덩어리 소리로 I, R 소리가 나요. F와 A는 같이 소리나서 파 I, E는 혼자 소리나서 I, E도 혼자 소리나서 얼 파의 F 소리는 F 소리를 내주시고 어레르 소리는 R 소리를 내주세요. 파이얼 한 번에 읽으면 파이얼 불이라는 뜻이에요. 다음 단어 H는 흐 I, R, E는 하나의 소리로 I, R 소리가 나요. 흐와 A는 같이 소리나서 하 이는 혼자 소리나서 이 얼도 혼자 소리나서 얼 어레르 소리는 R 소리를 내주세요. 하이얼 한 번에 읽으면 하이얼 하이얼 고용하다 라는 뜻이에요. 다음 단어 T는 T I, R, E는 하나의 덩어리 소리로 I, R 소리가 나요. T와 A는 같이 소리나서 타 타 I는 혼자 소리나서 I, E도 혼자 소리나서 얼 어레르 소리는 R 소리를 내주세요. 타이얼 한 번에 읽으면 타이얼 타이얼 지치다 또는 타이얼 라는 뜻이에요. 설명 없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어 어떻게 읽을까요? 맞아요. 파이얼 파이얼 다음 단어 한 번 읽어보세요. 잘했어요. 하이얼 하이얼 마지막 단어도 한 번 읽어보세요. 그렇죠. 타이얼 타이얼 이번에는 O, R, E가 들어있는 단어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O, R, E는 하나의 덩어리 소리로 O, R 소리가 나요. 첫 번째 단어 B는 V O, R, E는 하나의 덩어리 소리로 O, R 소리가 나요. V와 O는 같이 소리나서 보 보 뒤에 점수계는 길게 소리내라는 뜻이에요. O, R은 O, R은 혼자 소리나서 O, R, E는 어레르 소리는 알소리를 내주세요. BOR 한 번 읽으면 BOR BOR 지루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음 단어 C는 크 O, R이는 하나의 덩어리 소리로 O, R 소리가 나요. C와 O는 같이 소리나서 CO 코 뒤에 점수계는 길게 소리내라는 뜻이에요. O, R은 혼자 소리나서 O, R O, R, R 소리는 O, R 소리는 O, R 소리를 내주세요. CO, R 한 번에 읽으면 CO, R CO, R 핵심 또는 핵심 또는 중심부라는 뜻이에요. 다음 단어 S는 S O, R이는 하나의 덩어리 소리로 O, R 소리가 나요. S와 O는 같이 소리나서 S, O, R, R S, O 뒤에 점수계는 길게 소리내라는 뜻이에요. 어른 혼자 소리나서 O, R, R, R 소리는 R 소리를 내주세요. S, O, R 한 번에 읽으면 Sore Sore 아픈이라는 뜻이에요. 설명 없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어 한 번 읽어보세요. 그렇죠. Bore Bore 다음 단어 어떻게 읽을까요? 맞아요. Core Core 이 단어도 한 번 읽어보세요. 잘했어요. Sore Sore 오늘은 I, R, E, O, R, E가 들어있는 단어들을 공부해봤어요. 다음 시간에도 덩어리로 소리나는 단어들을 공부해보도록 해요.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어요.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시간에도 제니와 함께해요.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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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